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AMD 계열의 새 컴퓨터를 구매를 하셨는데요. 직접 윈도우 설치는 가능하신가봐요. 그런데 문제는 USB 메모리가 없으셔서 차라리 맡긴다 하시고 출장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로 출장을 갔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새로 도착을 하면 택배로 도착을 하면 저희가 내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요. 왜그러냐면 이게 배송 도중에 혹시라도 흔들림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애초에 조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뚜껑을 못열게 하시더라구요. 뭐 암튼 그래도 화면은 나오고 있으니까 어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부팅 순서를 바꿔주고 설치 준비를 해야 되요. 음 그리고 이제 각 하드웨어가 잘 인식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곧바로 윈도우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AMD 계열이 모든 속도 면에서 빨라요. 대신 재부팅이 되면 그 인식하는 단계가 조금 느리더라구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요즘 메인보드는 자체적으로 이제 리커버리를 제공을 해요. 설치도 하지 않았는데 리커버리 파티션이 따로 있었는데 저희가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리구요. 이렇게 통으로 클린 설치로 진행을 했어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이제 주변지기를 둘러봤는데요. 음 키보드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리고 어 이렇게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괜찮더라구요. 아이디어가 음 중앙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앙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나 아무튼 새 제품이라 저희가 만지기도 애매했어요. 설치가 끝나고 바로 인터넷 연결은 됐구요. 그래서 크롬으로 설치를 해드렸구요. 드라이브는 이제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제조사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인텔 같은 경우는 저 기본적인 드라이버는 다 설치가 되는데 음 amd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죠. 어 마찬가지로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해요. 어 왜 저부분을 깜빡했지? 음 우선은 일일이 현장에서는 급하다 보니까 어 빨리빨리 진행을 하셨나봐요. 우선은 위에 있는 세가지 느낌표 뜬 드라이버는 언제라도 쉽게 업데이트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 amd 만능 칩셋 칩이 있어요. 그 인텔처럼 어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메인보드에서는 다 설치가 되겠죠.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실건데 뭐 굳이 저희가 어 알려드리지 않아도 어 직접 잘 하시더라구요. 암튼 현장에서 조치를 해 드렸구요. 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전화번호는 어 바로 남겨 놓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